아 치킨 먹고 싶은데 어디 갈까요? 푸친키? 어디 가 그럼? 야스나 갈까 오랜만에? 야스.. 나야.. 서버니 갈까? 서버니? 양호 아 안되겠다 진짜 부저히 못 참겠다 켜 응? 시키라고 뭐 하라고야? 시키라고 시키라고 배달시 친구 오~~ 시켜줄거에요? 시키면 줄게.. 계산은 니가 해 헐 그럼 되지 팀복팔아서 치킨 사먹어야겠다 우유유유 굿짤 다시야 있다 도로에서 네 봤어요 너 차 있냐? 잠깐만요 어 있어요 다시야 노출차장에 차 있어 없어요 안보여 안보여 오 깜짝이야 뒤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차에 탔어 될거야 그럼 여까지 땡겼다 그 서버린 하나 당기는 게 있거든요 아 서버린 한 스쿼드야 잡아줘야 돼 이거 남차는 없어 총도 없어 너 빨리 와줘요 가고 있다 아 얘네 큰일인데 하나는 집에 들어갔고 아 저기까지 뛴다 야 너 나와 너 나오라고 반대로 반대로 야스네야 가게 나? 루키 아빠야 아 이제 차 끌고 와 나 집 밥 먹으라고 루키 아빠야 네 야스네야 틀었어 빨리 틀었어요 헤이 거저 나 태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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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피아이 씨 나 태우고 가라니까 F**k you 사람 많을 거야 야스네야야 응 아직까지 아무도 안 보여요 카페가 안 털렸는데 거기 천천히 털고 있어 우리 여기 털게 어 여기 있다 카페 소리 카페 발소리 카페 발소리 카페 발소리 사람 있어요 카페 발소리 카페 발소리 카페 발소리 나 아파트 간다 들어갔는데? 아파트 들어갔는데? 이쪽집 들어갔는데? 아파트 한명? 일로? 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문 열린거 봤어 쏜다 누가? 쏜다 어디 쏜? 있어요 있어 뭐지? 차 소리 또 나요? 아니 우리팀이구나 아 여기 버려졌는데 그러면?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 지금 여기 있어 사람이 난 뭐라도 못 뽑아야겠다 이거 설아서 보자 아 입구 쪽에서 AK보다는 넌프가 낫겠지 아파트 정말 싫어 아닌가? 사건이 날려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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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형 쪽으로 붙을게요 나는 바퀴드 시체가 또 있네 쟤도 친구가 없었나?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? 루키엄마는 이거 왜? 보금이거든요? 일하면서 심심하니까? 일하는데 심심할 틈이 있나? 그리고 남편놈이 이 새끼가 자기 일하고 있을 동안에 뭘 또 사질러 잡겠을까? 감시? 여기 좀 도와줄 사람 없음? 누구 있어요? 백어카? 네 여기 나 지금 1층 대기 중이거든요 백어카 거기에 있는 거야? 지금 적 하나 확인 도로 이쪽 집에 녹색 퀸 이리 펄고 있어 지금 이 아파트 노란 피는 아파트 나 돌아서 지금 가는 중 네 두 명인 것 같은데? 간다 내가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씨 여기가 걸렸어 2명이였어 2명 음 안되는데 팔아먹소 진짜 피해라지 노 빠꾸다 어딨어? 그냥 죽여버리네 그냥 빡빡 뭐할거야 이게 걸렸네 아니 그 건물 안에 있었다며 딴 데서 죽어? 딴 놈이야 얘는 쟨 아까 내가 보낸가? 그런거 같은데? 대기? 루키야 나 큰다 비채우고 일단 담짝에서 대기 다행히 어? 쏘신거에요? 아니아니 잘못 샀어 초박집 쪽에도 총소리 나는데? 다른팀이 또 왔나? 소리 들려? 네? 스크스 소리 네 근처에서? 얘네 지금 나왔다. 발 소리 나는데? 맨발 소리 났는데? 가는 중 얘는 아직도 건물이 있네 건물에서 쏜다. 이렇게 옥상인 것 같은데 아직? 나 붙었어? 거기 아니에요 응.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직 옥상에 있어요 한 놈은 위치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자기장 보고 얘들 다 일로 놔 몰려왔구나 오상에서 뛰어내려 생각 안하네 내려간다? 뒷문 쪽 열리면 말해줘요 정문으로 뛰어들어갈게요 으흠 하나 디젤 하나 디젤 한 명 적이 있어요 계단이 바로 옆에 올라간다 바로 사망이죠? 응 계단 밑에 있는 거 다 우리 팀이 시체였어 898로 도치해 여기 5mm 2층 계단 네 어 3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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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암피 고전기 하나 드릴까요? 고전기 고전기 얘네 주네 여기 5탄이 없네 여기 5탄 올려놨어 네 네 수요일권 챙기고 경찰 조끼 잘 안지거죠 섬맥 네? 섬맥 가방이 있다 여기 아 저 섬맥 가방 있어요 주세요 오케이 5mm 5mm 1층 네 재탄창 우리 누카야 된다 네 파밍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뭐 필요하냐? 배율 없고 지금 파츠는 다 모았는데 엠포가 없네 엠포나 방금 파츠 다 버리고 못 봤어? 전후도 없고 어 전후는 원래 없는거 아니야? 원래 우리 지금 듀오 아니였어요? 듀오 듀오 나갈거야 모래집cing 아 로제imize 이자 이루는 영화 뒤를 챙겨갈까요? 아니 아니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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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은 소염기가 남, 카우탈 카우탈 탄기 보이면 혹시? 네 먹어줘 왜 옆에 안전지대인데 좀 털어야지 아 M4중추라 파츠 많다 아 사이가 아 아 나 왜 누가 아 왜야?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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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요 야 이쪽 대충 털렸네 또 털렸네 이 자리 응 거기서 털들면 내가 죽은거야 더이상 털집이 없다 아파트 밖에 흰색 다시야 형이 끌고 온거죠 여기 있네 다시야 거기다 털어놨어 기름 넉넉해요? 기름 괜찮을거 같은데 이 아파트 다 털었어요? 아니 한동밖에 안 털었어 붙어있는거 요거 그럼 털동이네 딱 자기장에 걸리네 이동까지만 털어있다 자 기장 도착 자 기장 도착 뭐지? 플로울에서 봉지 떴더만 뭐요? 앞으로 뭐 바뀌는거 없을거라고 네 가자 한참 멀다 네 저 요거만 마저 털고 갈게요 확인 8배 먹었어요 필요해요? 으흠 이거 4배 쓸래 그럼? 네 8배 드릴게요 확인 아이고 아까워라 아 우리 차 우아지 있어요 밖에 넘어갔다 아 아 여기 챙기고 오길 잘했다 구상이 두개나 있네요 구상이 두개나 있네요 구상이 저 내려갈게요 흘러 돌아있는 우아지 아 아 그거 끌고갔어 돌아있는거 자 드릴게요 8배 드리고 드릴게 없네 4배 감사합니다 5 1 5 잠깐 야 이거 먹어 나 5 5 5 5 2 2 5 5 5 1 4 5 5 5 5 5 5 5 5 6 5 5 4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어? 꼈어 꼈어 없어요 아 집이 참새 키워요 아 참새 키운다니까요 뭐냐 다리 떠는 것 같아 자기장 우리한테 좋고 우리 그때 갔던 집 갈래요? 아니면은 그 옆에 팔각점 갈까요? 지금 이거 딱 자기장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뒤집 자기장 보고 팔각점은 못가 우리 라인 따라가야 돼 스쿼드라 음 맞네 스쿼드지 어 DOI야 아이씨 어 차 온다 다시야 쏠게 보이면 아니다 밑에서 내렸다 온다 온다 쏠게 뭐야 어디서 폭 터질거야 여기 나무 어이씨 폭 야야 미탄 하나 기절 두명밖에 못 봤죠 어 어?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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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킬 안떴어 내가 떴어네 타이완 넘버원 저 뒤쪽 어 저기있다 어디? N방향에 345방향 어? 쏜다 나 쏜다 네 저 가위 앞에 있어요 가위?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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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다른 애가 오는데 다른 애인데 다른 애인데 우리 옆쪽인거 같아 응 찾았다 찾았다 그 우아지 있는 딸이 오케이 어 확인 두 명 두 명 두 명 봤어요 여기서 쟤네랑 싸운다 아까 그 돌이랑 다 언덕으로 내려 봐서 안 보여요 응 오케이 자기장 한 번 더 뒤쪽에 오토바이 소리 요 창쪽 두대 두대 네 우리 언덕 위쪽 S120방향 그거 오토바이 한대랑 우아지 한대 싸운다 쟤네 아 양념만 탔어 그러게 소음기네 우리 뒤쪽에 있는거 소음기지 네 오토바이 타고 온 애들 돌에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요? 그 우아지 있던 애들인가 보다 아 확인 움직이는거 봤어요 잘 안보여 확인 빽곤 내밀었어 빽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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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 뒤쪽으로 좀 오지 하나 더 기절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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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일로와 일로와 언덕 쪽에서 쐈어 세명이 있어요 언덕 쪽에 지금 세명이 있어요 수류탄 아 죽겠다 들어온다 자 아하 아하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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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빗